Because she wants to find a new boyfriend 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어... 그녀는 원한다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것을 찾기 때문에 찾기 때문에 그녀는 원한다니까? 아까 전에 이게 쏘가 뭐 대신 왔는지 내가 물어봤는데 쏘가 뭐 대신 왔는지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질을 씹어둔다 그래서가 뭐 대신 왔어요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나는... 너는? 나는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I am looking for는 무슨 뜻이야? 나는 찾는다 나는 찾는다 찾고 있는 중이라 Because I am looking for는 무슨 뜻이에요?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she wants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니 그녀는 그녀는 원하기 때문에 She wants가 그녀가 원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그녀는 원한다 Because she wants 그녀는 원하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기 때문에 간대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친구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슈퍼마켓으로 간답니다 OK 여기까지 안녕하십시오